cdm 알라바 괜찮아 cdm 알라바 괜찮아요 자 알라바는 어디든 쓸 수 있는 소재 센터팩하고 최전방하고 최후방 빼고 cdm 알라바 괜찮아 윙이도 괜찮고 cdm도 괜찮아 cdm도 괜찮고 알라바는 다재다잉 하니까 자 이번꺼는 과일나라님꺼구요 자 박지성 잠깐 보고할게요 박지성 재물도 살 겸 강화 자 이번 강화는 뭐 가는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 아이디 아니야 아 아이디 잘못 줬대 자 아이디 잘못 줬대 온 김에 들어온 김에 박지성이나 보고가자 자 박지성 보고 갈게요 유리몸이네 진짜네 야 스태미노 진짜 예술이네 구입사 크루스 쩌네 아 진짜 너무 등장치 너무 잘 줬다 꿀결정 84 시야 88 시야 88 죽이네 박지성 진짜 좋네 박지성 유리몸 아니면 진짜 좋은데 황제님 어서오세요 자 박지성 유리 자 박지성 유리몸 아니면 진짜 좋다 유리몸이네 발이 좀 아쉽다 안 똑같애 진짜 웃기다 죽이네 자 박지성 강추 시야 90월 야 에머소드 박지성 사기다 야 에머소드 강설몸 동대몸 쓰세요 사기다 사기 아 데이버 오케이 아 데이버 오케이 알았어 로그인할게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얘한테 한 얘기 얘한테 안 뜨잖아 지금 열받아서 그래 아 됐다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정원이 죽여줘 아까 내가 게임할 때 안정원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렸죠 안정원 쩔어 안정원 하나 더 안정원 cf 놓으면 안 돼 무조건 ls에 놔야 돼 rs나 rs나 rs 안정원은 rs 공식에 외우세요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웃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저는 안해요 약간 공식은 opposite 세 이 정도가 안정원은 내가 기대되면 함 γ 그가 어떻게 해야 돼 내 cri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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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지막이야 안정환은 아레스 공식 외우세요 내가 안정환 저번주에 사가지고 하도 안좋아가지고 버릴라 그랬어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놔봤는데 아레스 노니까 죽이더라고 내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아까도 안정환 꿀넣는거 봤잖아 안정환은 아레스 좋아 보라만장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 다들 추천하시기 좋게 한번 아까에 지금 녹화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다시 계속 갑니다 재물 하나 사라 그랬죠 재물 사러 갑시다 걔도 고쳤잖아 안정환분도 고친거야 안예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재물 두개 요즘 재물 사기가 힘들어 재물도 앞으로 미리 사주세요 재물 사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연예인이지 근데 옛날에 뻔데 나이 들수록 좀 망가졌더라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형하는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망가죠 또 한번 성형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독이 돼갖고 계속하게 돼 한번 이뻐지니까 나이 들어서 조금 얼굴이 마음에 안들면 또 고치고 싶어져 돼지님 어서와요 어쩔 수 없는거야 하은이네 어서오세요 원재물 투재물 갑니다 투재물 투재물 어 붙었네 붙어서 어떡하지 자 터뜨려야지 투재물 가랬으니까 많아요 자 찾으면 많아 세상에 여자는 많아 어 뭐야 오카 붙었어 야 이거 살 찌가 아니지 자 오카 붙었어 대박 자 이거 터트리기 아까운데 재물 하나 더? 오케이 자 역시 여리형 다시 콩보내 사오자 아 재밌어요 고마워요 보라님 땡큐 유튜브에 여리형 검색 좀 해줘 자 유튜브에 여리형 유튜브에 여리형 하면요 제가 재밌는거 많이 올려놨어 자 빵라인도 어서오세요 자 재물이 붙으면 메인이 터지는 슬픈 전설이 있어 갑니다 이제 오케이 한개 더 오케이 한개 더 갈게요 아 유튜브 가면요 자 유튜브 모르겠어 여리형 유튜브에서 자 여리형 검색하면 돼 그럼요 유튜브 영상이 500개가 넘었어 구독자 116명 많죠? 자 유튜브 영상 재밌는거 엄청 많습니다 자 자 룰루랄라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에서 저의 강한 실력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기절할지도 몰라 어우 현재 50만원 아 왜이래 얘 아 왜이래 얘 진짜 미치겠네 아 이놈의 손가락은 그냥 다 붙이네 그냥 자 좀 터져라 근데 이럴때 꼭 재물이 붙으면 메인이 터져 지금 지금 자 지금 메인 가면 터질 뿐이죠 지금 솔직히 터질 뿐이지 자 터질 뿐 인정하지 자 자 이럴때 필살기 한번 쓸게요 재접 자 필살기 한번 씁니다 재접 자 재접 자 이래도 터지면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형이 이렇게 까지 하는데 터지면 어쩔 수 없는거야 재접할게요 재접 자 이거 내가 한번도 안쓴 필살기인데 아 진짜 왜냐면 이렇게 하면 방송시간이 길어져서 내가 싫어하는 필살기거든 이제 특별히 써줬어요 자 이름 꼭 붙어야되 그쵸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나 즐겨줄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 콤판니 내가 엄청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내가 콤판니 엄청 추천해 자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나는 콤판니 은카를 너무 많이 붙였어 진짜 다들 아실거야 자 자 노재물로 갈필이야 이제는 새출발 노재물 바로 들이댄필이야 여기서 터지면 어쩔 수 없는거야 여기서 터지면요 얘는 터진 놈인거야 모래도 터져 갑니다 우리 되게 힘들게 왔어 얼마나 힘들게 왔냐 처음에 옆에 다른 아이디 잘못갔잖아 다른 아이디로 갔다가 어 다시 로그인했다가 재물 샀다가 재물 붙었다가 어 재물 또 터졌다가 재물 또 사 또 샀는데 자 또 터져 근데 불안해 나갔다 들어와 자 진짜 이거는 최선을 다한거야 이 정도 하면 할 말이 없어 자 갑니다 붙으면 5,300 시작 시작 갑니다 Are you ready? 5 4 3 2 1 1 0 고 고 고 고 고 으아 터졌어 아 얘는 터진 놈이었어 야 솔직히 말하면 터질 것 같아 불안했어 그래서 나갔다 온거 같잖아 그쵸? 아 아이 진짜 아 안타깝네 로드리스 미안해요 아니야 그래도 터졌어 내가 볼땐 무조건 터졌을거야 자 이잉만님이 채팅을 좀 얻었지 자 일단 놓고요